자, 2021년 12월 4일 여행 20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어? 풍경이 있네? 풍경이 있어 계십니까? 계십니까? 잠시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오..잠깐만.. 뭐야? 방금 뭐.. 실례하겠습니다 오..잠깐만.. TudoRichane 확 확 확 확 확 방금 뭐 지나갔대..? 방금 뭐 지나갔대..? 혹시 계십니까? 무슨 소리야..? 누구.. 기업 엄청 세다.. 계세요? 계십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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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누구십니까? 당신 혹시 누구세요? 잠깐만 뭐야? 참견! 잠시만요 여기가 어디있어 잠깐만 기운이.. 여기가 아니라 잠깐만.. 거기 누구있죠? 뭐야 여기? 여기 공간은 뭐야? 여기가 어디있어? 잠시만요 거기 누구에요? 숨지 마시고 나오세요 거기 누구에요? 잠시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잠깐만..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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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죠..? 도전.. 걔... 걔... 잠시만요 이제 들어오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로 하세요 이제 들어오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로 하세요 저한테 얘기로 하셨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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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어디에 계세요? 잠시만요.. 저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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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 아..들어가세요.. 예..예..예..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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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화 좀 푸시고.. 거기 계신.. 잠시..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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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아 autres.. 마중 푸시고.. 아... idk 아..잠깐만.. 아니다 얘기 안 하실거죠? 얘기 안 하실거죠? 와..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네 와.. 이게 뭔 난리래? 와.. 여러분들 물론 기운도 쎄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저 다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냥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겁니다 5분.. 10분 조금 더 욕심 내다가 괜히 그냥 적당한 선에서 찌빠찌빠.. 찌빠찌빠 갈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